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을 거치면서 스타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하면서 온갖 억압, 간섭, 탄압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진행해 올 때부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 앞에는 많은 화환, 그리고 윤석열 통장을 지지하는 스티커, 이런 경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더 많은 화환들이 와서 그 일대의 거리가 화환으로 꽉 차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아주 소신 있는 발언, 두둑한 배짱, 이런 것을 여감 없이, 여과 없이 드러내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기사에는 여지없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꼭 나오라, 그리고 지지한다, 응원한다, 국민들이 함께 있다, 이런 메시지가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중 견지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행동이 무례하다,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낙연, 설훈, 신동근,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운하까지 그렇게 검찰의 일방적인 검찰지상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 또는 집중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지금 더욱더 자명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 국회의원들도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추미애의 그런 민낯이 다 드러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권력의 불법 사건을, 불법 사건을, 금융 비리 사건을 덮어주려고 하는 권력의 비리가 이제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하나 둘씩 불거지니까 과로 추미애가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검사들의 비리로, 검사들이 향응접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실체들이 검찰총장이 나와서 정언하면서 그것이 다 하나 둘씩 밝혀졌다, 이렇게 반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자신은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다, 또 추미애의 지휘는 위법이다, 하고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다 받아내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 대해서 법사위 국감은 영화 그래데이터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그래데이터.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검찰 재직 시절의 경험담인 검사 내전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견뎌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시무스 장군에 비유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백전불굴의 장군을 물고 놓고 애송이들이 모욕하고 온갖 공작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넘사벽 실력차를 넘지 못하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막시무스 장군 그래데이터. 아주 모함에 걸려서 아주 구차하게 아주 힘든 생활을 노예들과 함께 하면서 금투사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온갖 순환과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은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다는 리털 스코트의 작품 그래데이터. 아주 우리들에게도 많은 인상적인 각인을 줬죠. 이 그래데이터에 나오는 막시무스 장군을 비유했습니다. 끝에 통쾌한 복수를 하는.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그동안 침묵하면서 추미애로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 언사들. 제 영을 잘라먹었다, 거역했다 그렇게 하면서 벌써 1차, 2차 걸친 지휘, 지휘권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고 업무 배제된 상태이지만 꼭 참고 있다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앞에서 여당 의원들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 짚고 또 자기 할 말을 다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고 막시무스 장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을 몰라 라는 글로 마쳤는데 그날 국감에서 김진애에 열린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 재산 관련 의혹을 질의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빗대면서 지금 김웅 의원이 나는 사랑을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애는 윤석열 총장의 재산이 많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인의 재산이 60억이 넘는다. 윤석열 총장의 재산은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보통 검사가 결혼할 때 사랑을 갖고 결혼하냐?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들이 보통 옛날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열쇠 3개를 가지고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인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인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그렇게 몰아시오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열쇠 3개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부인이 지금 재산이 많다. 그러면서 부인을 사랑하는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걸 노렸지만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주 태연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우리 부인은 원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많고 지금 아주 작품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대사들이 찾아와서 감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런 글 김 의원은 마지막에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몰라 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김진혜가 그렇게 한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걸 지금 김은기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랑의 독해제라라는 책도 쓴 분이 사랑을 모른다? 뭔 소리인지 개콘이냐? 국감에서 사랑사랑이냐? 등의 네티즌의 조롱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생활 또는 검찰 지휘 전천우 관련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잘 받아 냈고 원칙 그리고 소신 그리고 법치 이런 것들을 아주 국감을 통해서 잘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주 극찬을 하고 있고 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달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주 액을 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공격했지만 심지어 이 야당 의원 측에서는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아 이 한 편의 평가가 아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